해같이 빛나리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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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너무 좋은 은혜수는 잔영이었습니다. 듣기는 해봤어도 저는 이렇게 해본 적은 사실 좀 없었거든요. 그런데 우리 이중희 대표님께서 저한테 참 잘 어울릴 것 같은 빨리 연습을 하라 해서 저는 한 두 달은 연습을 한 거예요. 황기현 씨하고는 3일 했지만. 감사합니다.